하오이 룩 투 비 씩 썼쓰 트롯 밑에서들은 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인사를 하지? 아이씨 이씨 이거를 왼쪽으로 가고 하라는 얘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초타민아 힌트가 있네 이거? 그럼 여기 파워 있다는 거야? 아이 스프링이야 아이 진짜 이씨 오케이 올라와버렸어 그리고 여기 리프트가 있어요 아 이 자식아 어쩐지 리프트를 대놓고 깔았다 했다 리프트가 오른쪽으로 갈까봐 제가 왼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상하고 리프트를 안가게 했어요 그겁니다 와 이제 가네? 늦게 출발하는 거 하하하하 한 박자 늦게 출발하는 거 실환인가? 뭐예요? 저중력 저중력이잖아 오른쪽으로 가서 뛰라고? 오케이른 이러면 됩니다 그저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건은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이것도 빙그 코인 드롤이 었어? 아 아 쓰구요 아 뭔가 그런거 있을거 같더라 이거 저중력이 진짜 짜증나거든 이거 찍으라는건데 찍는게 아니라 던지 아 던지면 안되네 찍을까 어 왼쪽 오오오 오른쪽을 누르 뭐야 뭐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서있고 서있구 오케이 네네 이거 버섯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이거 치고 내려올 수 있냐? 내려올 수 있네요? 신기하네 여기 위에를 치면 버섯 왜 아니야! 슈마맨은 온라인 없으면 안됩니다 어.. 오오우 이게 맞군요 저중력파트를 전부 돌파하겠다 저 쿠파뭐야 뭔데. 뭐있는데. 이거 엑아아아아악 X 못떨어 저거 짜식이 어 뭐야! 하하 참나 아아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래요 스프링이 있었어야 했어 나이스 내가 대시키를 계속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음표 밟으면은 설마 저기로 가나? 어쩐지 파이프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버섯 아니 그러면 이게 버섯이 이거를 밟는 순간 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아 이거 개악질이네 이거 슈마맨3가 먼저 나오긴 하지 않을까? 뭐야 그냥 올라오도 되잖아 이거 그냥 가도 되잖아 이거 네? 이걸 해야된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요번에 뭐 3DS 샵 종료한거 때문에 말이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문제 같아 흠 나왔다 뭐지? 뭐야 뭐야 꼴값 야아아아아아 야아아아 뭔? 뭐야 벌써 줘? 여기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이거를 찍고 가는 순간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아 와아아아아아 이거 내가 볼때는 찍었으면은 막 어디로 납치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찍고 가는 순간 제가 안 찍었으면? 제가 안 찍었거든요? 잠깐만 이거를 쓰고 가면은 내가 숙이는데 그럼 떨어지면 나는 못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들고 가면은 그럼 이렇게 갈 수 있네? 이렇게 가야되는 거네? 야 이게 맞는거야? 우와 천재다 트롤 겁나 피했어 이거 와르르 두개 겹쳐져 있는데 어떻게 타야할까? 아이씨이 이거 찍으면 어떻게 되냐? 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이거구나 그래서 와아 아 잠깐만요 저기요 왜 들어갔어? 이거 이거 들어가져 이거? 이거 들어가져? 비탈길인데 왜 들어 아이씨 아 죽을라니까 또 별 쳐주네 그거 와아 하하 야 이 자식아 별 또 주는구만 씨 오케이 어 여기를 갈라면 파워가 필요한데 저기 저기 왼쪽에 시범 보입니까? 뭔가 쫙 날라가가지고 저기로 꽂힐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왜 아하지? 왜 아야 왜왜왜왜왜왜 어떻게? 아 하하하 오케이 왜 아야아 아 잡아 아 이거 잡았어야 됐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왼쪽으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저기 15인원쪽으로 비탈길 타고 쭈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던지는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던져야돼요 이렇게 해야돼 파워가 왼쪽으로 쑤욱 미끄러져요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로 가봅시다 아잇 딱 거기 두개 좋아요 이거 이제 올라올 것 같다 오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오하하하 피해를 누르지 말라고? 이걸 어떻게 안 누르고가 저기 왠지 화려한 뒤주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막 물고기 떨어지고 하는거 보니까 말 안되잖아 근데 아 뭐야 반반은? 안되고? 두더지는 된다고? 아잇 자식아 뭐야 오른쪽 볼 땐 밟힌다고? 왼쪽 볼 때는 안 밟히는데 왼쪽anno 근데 오른쪽 볼 때는 어? 왼ما 괜찮은데? 아니 Bismillah 따링 괜찮은데! 오오오오..여기 물고기 떨구는 거 봤어요? 앗!! 뭐지!? 오 귀신기하네 이거? 들어가자! 잡고 있던 게 만는거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어! 나 어떻게 하라고 여기 있어? 아 이거 개어과잖아 이거 투명 블록으로 이씨 여기 있으라고? 어 이렇게 아 뭐야 아씨 은표였네 하하아 크으 한 번 위로 갔다가 아래로 빼는 거 봐야 은표 또 죽일라고 그 이거 어떡하냐? 요 뒤에 뭐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죽여 뭔지 모르겠지만 왜요? 오른쪽을 쭈욱 신기하네 돼쓰 돼쓰 한 개 한 개는 요거 돼쓰 믿는다 뭐야 뭐야 들어가라고? 뭔데 이거 뭐여? 진짜 개성의 없다 열쇠 주네요 진짜 성의 없는 거 미친 거 아니냐 어 이제는 여기에요 아아 진짜 하하하하 으하핳 으하핳 으으하핳 와아 나 피했지롱 그럴 거 같애서 아이씨 아아 진짜 또 했어 무슨 한번 한번 또하는 거봐 왜 방해